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디케이입니다. 오늘은 언더워터 피라미무리 편입니다. 혹시 지금 막 등장한 녀석 보셨나요? 약간 울긋불긋하면서 멋진 녀석이 있는데 테디 형은 저걸 보고 무지개 고기라고 했거든요. 그 고기는 피라미 수컷입니다.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곳의 메인 오종은 피라미 같습니다. 피라미가 가장 많고요. 간간이 갈견이라고 하죠. 갈견이라는 고기도 보이고 쉬리 그리고 바닥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들 다양한 물고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와 방금 지나간 수컷을 보셨나요? 갑자기 등장한 동네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뺏길 뻔했습니다. 후덜덜 후덜덜 와 이거 봐 뭐 카메라 버렸어 카메라 버린 게 아니라 카메라 덕지한 거야 이거 잠시만요 깍깍깍깍 보시다시피 피라믹 스쿼트의 이런 멋진 발색은요 1년 내내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딱 일정기간, 산란기간 이 시기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조금 더 가치 있는 모습이겠죠 네 정말 멋진 우리 민물고기 피라믹 언더워터 편이었습니다 4 Accompte 고기 cortities 극cu 먼iph 극 쭈 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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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